김태호 선수가 이 칩샷을 또 이 노하우 칩샷의 노하우를 저희 시청자분들께 가르쳐 주시기로 했는데 칩샷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린 주변에서 스코어를 많이 잃으시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많이 해결해드리고 싶어서 정말 쉽게 칠 수 있는데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 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이 고민하고 나온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조금 알려주세요. 네. 그냥 되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샷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딱히 띄울, 그러니까 그린 공을 띄울 필요가 없을 때 컨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살짝 오른쪽에다가 공 위치를 하시고요. 가운데보다 약간 왼쪽. 그리고 이제 몸의 움직임을 조금 줄여야 돼요. 네. 손의 움직임을 줄여야 돼요. 네. 손의 움직임을. 백스윙은 몸을 잡아놓고 오른쪽 하체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헤드만 먼저 지나가시고요. 그 상태에서는 다 같이 이제 몸을 같이 이런 식으로 열어져서 페이스가 오랫도록 유지되고 가파른 스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택을 좀 정확하게 가져오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볼게요. 네. 그럼 상황은 그냥 아주 평범한 상황이고 이제 좀 컨택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네요. 네.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많은 아마추어분들 이제 보시면 보통 이렇게 몸을 잡아놓고 손으로 약간 이렇게 손으로 많이 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봤어요.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일관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백스윙은 간단하게 이제 헤드만 보내주고 그 상태에서 몸으로 이제 칩샷을 할 수 있도록.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진짜 손을 너무 많이 쓰세요. 네. 그래서 뒷땅도 치시고 그 탑볼도 치시고 해서 온탕냉탕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손을 쓰는 게 아니고 몸으로 리드를 해야 정확하게 칠 수 있다. 네.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오른발이 떨어지는 거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추어분들 치실 때. 네. 이렇게 샷을 보니까 백스윙을 할 때는 체중 하체의 체중 변화가 거의 없어요. 네. 그렇죠. 컨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파르게 치기 위해서 약간 왼쪽에 체중을 실어놓고요. 네. 거기서는 이제 체중 변화 없이 그냥 턴으로만 공을 맞출 수 있게. 네. 그러면 뭐 공의 위치나 이런 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손의 위치도 있을 테고 이제 헤드 웨지 같은 경우는 클럽 페이스를 잘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페이스의 각도를. 근데 그런 거를 뭐 또 어퍼놓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잘 굴리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장 신경을 써야 하나요? 일단 공 위치가 살짝 평소 이게 가운데라면 살짝 오른쪽에 있고요. 공보다는 손이 약간 앞쪽으로 리드되어 있고 왼쪽 체중도 전체적으로 리드되어 있고. 한쪽으로 실어놓고 여기서 안 움직이고 턴을 이용해서 치는 게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네. 평소에 공의 위치와 공의 위치는 변화가 있나요? 평소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셋업을 한다면. 가운데. 정 가운데 있죠? 지금 공에. 가운데. 체중도 조금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런 느낌이면 좀 쉽게 칠 때는. 한두 개 정도? 네. 공 하나 정도 오른쪽으로 오고. 체중 자체가 좀 왼쪽으로 실리면서 손 위치도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오고요. 네. 핸드 퍼스트 동작이 나오는 거죠. 네. 왼쪽에 실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몸의 턴으로만 체중을 가져가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초고속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핸드 퍼스트가 조금 많이 돼 있고요. 백스윙 때는 하체를 좀 많이 잡아놓고 대신 여기서는 좀 많이 열리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의 움직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이래서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 이제 오른쪽 하체를 많이 잡아놓으시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턴이 될 수 있도록. 오른발이 떨어지는 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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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몸으로 리드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른 다리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왼발에 이렇게 딱 붙네요.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타겟 방향으로 돌아주는 게. 네. 포인트네요. 네. 그럼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그립의 악력을 얼마 정도 잡는지 궁금해요.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큰 샷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느슨하게 잡지는 않잖아요. 김태호 선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그립을 쥐나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가볍게 쥐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10이다 하면? 2 정도. 2 정도? 네. 거의 논 거 아니에요? 굉장히? 네. 만약에 그립이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약한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이유는 손에 힘이 빠져야 헤드 끝에 무게를 느끼기가 훨씬 유리해요. 아. 헤드 끝에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 리듬이나 스윙을 일관되게 가져가기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손은 항상 가볍게 가져가고 대신 샷, 짧은 쇼게임을 하면서 이 악력이 변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 시작과 끝이 운력이 그대로 있어야 한다. 근데 10 중에 2라고 하면 좀 약한 거 아닌가요? 근데 굉장히 견고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립은 견고하게 잡되 힘은 최대한 부드럽게 잡는 것 같아요. 최대한 부드럽게. 네. 한번 볼게요. 손에 힘이 빠져야 헤드 쪽으로 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더 잘 아프로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거리예요. 거리. 10샷에서는 이제 핀에 붙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거리를 잘 맞추기 위해서 또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스윙 크기로 많이 조절을 하는 편인데요. 네. 보통 연습을 하면서 이 스윙을 하면 어느 정도 가겠다를 연습을 하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실전이 왔을 때 그때 감을 떠오르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력을 제가 어느 정도 쥐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평소와 같이 악력을 이렇게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거리감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악력이 한순간에 변하게 되면 스윙 스피드나 뭐 임팩트에 들어가는 힘이나 이런 게 많이 변하기 때문에 쇼게임 같은 경우는 티샷처럼 격한 스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악력을 계속 일관되게 유지하고 리듬을 가지고 또 몸의 턴도 어느 부분에서 또 잡히게 되면 스피드가 변하게 되거든요. 몸의 턴도 계속 부드럽게 가져가고 항상 일정한 게 중요하네요. 그렇다면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스윙 크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뭐 그립과 이런 턴 그런 것들이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스윙의 크기를 조금 알고 싶어요. 이제 거리마다 어느 정도 크기를 드는지 어렸을 때 이제 배우기를 시계로 많이 이렇게 막 표현하시잖아요. 그렇죠. 시계방향 거의 뭐 한 시간 한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 한 칸마다 저는 열 발자국 정도 제가 발걸음을 샜을 때 열 발자국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연습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그렇게 차이를 두고 손은 어떤 스윙 크기를 하든 절대로 쓰지 않으려고 해요. 손은요? 네. 몸의 턴으로 그립을 악력을 일정하게 가져가고 10미터면 이 정도? 캐리로 열 발이 떨어지는데 이 정도? 자 그럼 지금 공이 6시예요. 머리가 12시잖아요. 그러면은 10미터는 몇 시인가요? 10미터는 9시죠. 10미터는 9시요? 네. 왜냐하면 저는 60도이기 때문에 아! 공이 안 나가죠. 이 로프들 따라서도 이제 스윙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60도이기 때문에 훨씬 그냥 강한 스윙을 해도 스윙 양이 더 많이 먹고 저희들은 프로샵에서 딱딱한 그린을 공략해야 하기 때문에 60도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럼 한번 봐야겠죠? 네. 9시로 갔을 때 10미터 네. 10미터 부탁드립니다. 캐리로 열 발 10미터니까 한 13미터 정도 가지 않을까요? 네. 럼까지 13, 14미터 정도 오! 정확히 10미터 10.96 말하자면 네. 한 번만 더 볼게요. 10미터 네. 정확하네요. 그렇다면 20미터와 30미터까지만 좀 보여주세요. 네. 오! 정확하게 20미터에 떨어졌어요. 네. 네. 한 번 더 볼게요. 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오! 정확하네요. 네. 이렇게 프로들은 10미터, 20미터, 30미터 본인들만의 백스윙의 크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추어분들도 그런 게 필요하죠? 그렇죠. 뭐 긴장되는 순간이 왔을 때 가장 간단하게 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선수들도 많이 그렇게 연습하고 또 그 연습이 실전에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노하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